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은 전화로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려볼 텐데요. 02377 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전화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가 0.3% 정도 이렇게 약간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는 살짝 뜬 것 같았는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장중에는 약간 밀리는 형태가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지금 정강 후약의 장세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살짝 조춤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거의 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피가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코스닥이 살짝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중소용주들이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수급도 좀 꼬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여기서 이제 더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사실 더 올라가 봤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2,55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사실상 뭐 호재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이 이상 올라가기가 지금은 버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춤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 나오고 있는 돌발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여전히 지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거기가 지금 파산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피해가 얼마인지 어느 쪽의 피해가 그렇게 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뭐 겹치면서 섞이면서 복합적인 악재로 터져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지수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CPI 지수가 조금 둔화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또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은 또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실을 조금 직시하게 되면은 좋은 내용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뭐 안 좋은 와중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를 할 때 뭐 우리가 여름 온도가 58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뜨거운 온도일 거고 정말 숨 막히는 온도일 텐데 51도가 됐다고 해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갑자기 또 파카를 입고 나가거나 굉장히 뭐 우리 추위를 이제 즐겨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58도도 뜨겁고 51도도 뜨거운데 58도보다는 좀 낫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뭔가 굉장히 최악이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을 뿐인 것이 아직까지 안 좋은 상태인 것은 맞고 그리고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때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를 비교한다면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고금리 시대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금리 시대였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려오기도 쉬웠고 이자를 내는 것도 조금 덜 냈는데 지금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자 부담은 기업에게만 전가된 것이 아니라 가게들에게도 전가돼서 가게들도 결국은 소비를 줄여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이 쌓여가는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기업이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판매가 줄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더 이상 만들어봤자 자꾸 쌓여 나가는 먼지만 쌓이고 오히려 불량이 되거나 나중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제품을 덜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럼 사람은 덜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역시나 경기침체 굴렁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악재와 여러 가지 어떤 실물 경제에 무너지는 것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증시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조정에 한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서 조금 밀려 내려갈 거라고 한다면 밀려 내려갔을 때 매소량이 낫지 않나 여기서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지금 따라 붙을 필요가 뭐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도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시장인 거고요. 내려왔을 때는 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남들이 먹다 남은 거 조금 이렇게 막 밥상 차려져 있는 거에서 찌끄러기 먹지 말고 다시 새상 차려질 때까지 배가 조금 고프더라도 기다렸다가 깔끔한 밥상을 먹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취향 차이입니다. 여기서 뭐 사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맞을까가 아니라 취향이에요. 내려갔을 때 살 바에는 지금부터 사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내려갔을 때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인 거죠. 그 어떤 것은요. 여기서 사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즐거움도 즐기겠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내려갈 때 나는 물려있는 거, 물릴 것을 각오하고 지금부터 사겠다라는 것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저희와 같이 이렇게 뭐 기다렸다가 사자는 주인은요. 올라가더라도 배 아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지금부터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감수할 것이냐라는 거죠. 내려갔을 때 사면 싸게 사서 좋지만 올라갈 때 배가 아플 것이고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지금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나겠지만 내려갈 때 물려서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저울질 해봐야 되는 거지 누구 말이 맞을까, 저 사람 말을 들을까, 이 사람 말을 들을까 하면서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내키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물려서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기다렸다가 내려왔을 때 사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상담을 들으시고 제 의견들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참고하시게 된다면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지수 저는 여기서 당장 오늘부터 밀려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여러 건 남아있으니까 아직 당장에 뭘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굳이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너무 공감을 하신 나머지 뭔가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본전 근처에 와 있는 종목이라든가 수익권, 약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이 정도면 내가 손절해도 되겠어라고 생각이 드는 손실 구간에 3%, 5% 안에 있는 손실 종목들은요. 지금은 조금 팔아서 현금을 조금 마련하는 것이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팔아내놓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졌을 때 사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매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뭐 할 건지 결정해서 그거를 믿고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지금 더 갈 것이다 아니면 지금 올라온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다 증시 조정이 있을 거다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때 없이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뚜렷한 결정을 하셔라는 거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상담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드렸던 전망 역시나 기다렸다가 사자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상담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면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액세스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5,500원의 10%입니다. 25,500원이요. 500원이요. 일단 물려 있으시니까 조금 됐네요. 그죠? 일단 저는 진단 키트 관련주는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액세스 바이오처럼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특히나 시젠이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너무 과한 극등을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기업의 가치라든가 실적이 좋아진 건 맞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 거품이 빠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시청자님 혹시 맥주를 드시거나 맥주를 주변에 드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맥주를 따를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따르지 한 번에 이렇게 콸콸콸콸 흔들면서 따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맥주를 콸콸콸콸 흔들면서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겠죠? 그럼 실제로 마실 수 있는 양은 별로 없는데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 빠질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거품이 과하게 올라와 버리게 되면 빠져내려가서 버티는 동안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당장 눈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 어차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의 구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진짜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너무 과하게 급등을 했으니까 과하게 빠지고 있을 뿐 제 가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를 고민하면서 뭐가 수익 날까 맨날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도 올라가는 게 확실한 기업들이 있다면 그걸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액세스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사놓고 떨어지면 더 사가지고 천천히 갖고만 있으면 시간이 얼마가 됐든 수익을 내는데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을 이 기업을 지금 과거에 먼저 샀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사실 지금부터 사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나쁜 신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아직까지 허공에 약간 붕 떠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할 거라면 사실 만 원이 한번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버티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특히나 거래가 좀 발생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가져가는데 불안해할 요소는 없는데 걱정을 하거나 겁먹을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고민하되 지금은 아니고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머물러주거나 거래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계획을 그렇게 짜시고 그냥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땐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종 씨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드림 시큐리티 지난번에 상담 한번 드렸는데 2500원대 추가 매수를 못하고 놓쳤거든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수 가람이 중이요? 더 내려갈 줄 알고 겁나고. 네, 매수 가람이 중이요? 4200원이 30%. 추가 매수로 2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해야 된다는 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간사한 생각이에요. 2500원까지 왔을 때는 추가 매수 하겠다는 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나니까 저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나니까, 일이 발생되고 나니까 마치 알았다는 양 그때 추가 매수 해야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상승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2500원이 왔을 때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나 보다라는 어떤 신호를 우리는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 상승하는 걸 보고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청자님 머릿속에도 2500원에 추가 매수 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과거를 자꾸 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봐야 돼요. 아, 2500원에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했으면 좋았겠네. 그럼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걸 보면서 지난번에 샀어야 돼요가 아니라 야, 2500원이 바닥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만들었구나. 얘가 지금 차트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바닥이라는 신호를 주었구나. 그럼 내려와서 다시 한번 2500원을 맞고 올라간다면 2500원이 진짜 바닥이 맞는가 보다. 그럼 난 그때 사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 샀어야 됐는데요. 놓쳤어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은 상담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우세요, 말이. 지금은 하지 말고 지금 올라온 건 무시하고 있다가 내려가면서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건 안 듣고 그래서 지금 하지 말하는 거죠. 이거는 아예 제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하면 안 돼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점쟁이처럼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 사실 상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시청자님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보다 중요한 건 공부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투자할 때 계속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조언들을 가져가시는 게 나은 거지. 이거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전화 끊을게요. 하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안 되는지, 왜 떨어지면 사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또 똑같이 왔을 때 시청자님이 전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 지난번하고 갔네?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 사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내려갈 때 사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시청자님이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지금 여기서는 바닥을 한 번만 들고 올라가는 건 외바닥이라고 불러요. 바닥이 하나라고 해서요. 그런 거는 우리는 보통 사지 않아요. 외바닥일 때 사는 것은요. 운이 좋아가지고 수익 나는 경우 빼고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수에 속해요. 조금 더 중수나 고수들은요. 쌍바닥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투자를 좀 한다는 사람치고 외바닥에 사가지고 수익 났다고 자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통 하수들이 외바닥에 사가지고 수익 났지롱. 에이, 전만큼 사지 말라 했는데 샀는데 수익 났지롱. 이래요, 대부분. 하수들이나 그래요. 고수들은 아, 저기가 바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또는 두 번 더 내려왔을 때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때 매수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 박자 또는 두 박자 늦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보면서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뭔가를 사고 싶어하고 뭔가를 팔고 싶어하는 매매 중독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냥 떨어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온 반등이에요. 저는 지수가 한 번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조정이 들어가면 얘도 한 2,500원이든 그 이하든 그 언저리든 조금 내려와줬을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 된다면 2,500원을 한 번 더 지켰으니까 바닥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한 번 딱 걷는 것보다는? 네,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데이트 한 번 하면 그게 좋아하는 신호인지 아닌지 몰라도 계속 밤마다 아침마다 밥 잘 먹었는지 잘 이뤄놨는지 계속 연락을 하고 또 만나자, 또 만나자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한 번 보고 뭔가를 좀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한 번 봤어요. 2,500원 딱 한 번 봤잖아요. 네. 네, 한 번 더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냅두세요. 제발 좀 냅두세요, 그냥. 네, 전문가님 근데요. 여보세요? 여기 믿고 가져가도 될 수 있는 기업인가요? 네, 그런 건 사기 전에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고 보안 관련 전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더 가져가도 오래오래 가져가도 괜찮죠. 네, 그건 말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이야기는요.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2,500원에 매수하시길 추천드려보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연락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 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고요. 매숟가락 비중이요? 28만 2,600원에 20%요. 이거 좀 오래 걸렸겠는데요? 네, 오래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인데요. 아, 얼마나?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대모비스를 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손실을 줄이는 구간까지는 한 번 올라와줄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면 상승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종목들에는 현대모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번드 자금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번드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번드 가입을 하거든요. 그 펀드 자금들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얘가 좋든 안 좋든 매수를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아마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지수가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돌아선 건 아니니까 당장 확답으로 올라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나마 하락을 멈추고 약간 횡보하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져진 것 같은데 시장이 올라가야지 얘도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올라갑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가지고도 투자의 고수들이 항상 지금 더 올라간다, 아니다, 끝났다, 아직까지 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싸운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투자의 고수들도 싸우는 걸 제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내려갑니다라고 단정 짓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라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투자의 대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올라갈 겁니다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냥 시장이 조금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저의 항상 주장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맞추려가지 말고 시장이 바닥 잡는 걸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장 자리를 조금 잡아주게 되면 얘도 한 20만 원대 자리를 잡을 텐데요. 그때 20만 원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조금 비중을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약간 매수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가를 낮춘 상태에서 올라올 때 25만 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때 탈출하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20만 원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2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황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은 기업 내용, 기업이 돈 벌고 안 벌고 어팡이 뭐고 뭐 하는 회사인지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먼저예요. 그거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이 기업은 가져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파트 한 호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붕괴 위험에 있다고요. 한 호실 몇 호는 괜찮나요? 이 층은 괜찮나요?가 아니라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잠깐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샀으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매수하냐면요. 네. 몇 프로까지 매수해야 될까요? 그거는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추가 매수하려면 매수한 금액만큼 하셔야 매수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거 이제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버틸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버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시청자님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40%나 사더라도 현대 모비스가 안 올라가고 조금 빠지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거울 보고 물어보셔야 돼요. 비중은 내가 감당하는 거지 제가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그거는 비중이라고 하는 건 몇 프로 늘릴까요? 해서 상담자들도 무책임하게 그냥 50%까지 늘리세요. 60%까지 늘리세요 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이 버텨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남이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원래 매수한 금액만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하실 수 있다면 그만큼 하시는 게 맞죠. 40%까지 늘리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추가 매수 없이 간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25만 원대까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비중을 다 보시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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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로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NS 택이요. 어떤 거요? SNS 택이요. SNS 택이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네. 39,100원의 10%요. 39,100원의 10%. 네. 일단 이거 사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SNS 택을? 그 당시에 이윱이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샀어요? 오래됐어요. 산지요. 오래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외산능화가 중요하죠. 일단 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일 것까지 한참 벌어서 지금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네. 저라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 돈이면요. 저는 지금 상승의 비중 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이거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자꾸 추가 매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차트가 올라왔다가 빠져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놨을 때 지금 눈안만 보면 대충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올라오고 있구나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 너무 좋아인데 그냥 길게 보면 지금 이 종목은 엄청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차트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뒤에 다시 올라가서 또 달려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얘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밑으로 하염없이 내려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 종목도 그렇게 대란 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도 50억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기업이 지금 이 기업 자체가 반도체부터 해서 LCD에 쓰이는 포토 마스크라든가 원재료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재료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재고가 쌓여가는데 생산량을 줄이네 만에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눈부시게 발전이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덜 팔릴 것 같습니까? 덜 팔릴 것 같아요. 라면을 우리가 만드는데 라면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라면을 안 먹고 있다 보니까 라면이 재고가 쌓여가고 있으면 밀가루 판매량이 당연히 줄겠죠. 그렇죠? 라면을 안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 원자재만 팔거나 장비 팔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약간 리스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럼 주가가 여기서 엄청나게 치고 간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영업이익도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두 배밖에 안 올라갔는데 지금 주가는 10배가 올라갔으니 지가 돈은 50억 벌다가 100억을 벌고 있는데 주가는 5천 원에서 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과하게 가격이 뜬 겁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뜬 겁니까? 과하게 뜬 겁니까? 그걸 지금 3만 9천 원에 샀으니까 이거를 지금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TV에서는 영업이익이 좋아졌으니까 3만 9천 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추천을 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영업이익이 두 배밖에 안 올라간 기업이 주가가 4배가 올라간 걸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그걸 추천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거품인 걸 사라 사라 한 거고 그걸 좋다고 사야지 사야지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제발 투자자님들, 제발 시청자님들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TV에 나오는 내용을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저도 TV에 나온 사람이지만 모든 내용을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한 번쯤은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왜 우리 투자 고지 유의 나가잖아요. 투자에 대한 모든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판단을 시청자님 본인이 하시고 책임은 본인이 지라고. 그 약이 항상 내드리잖아요. 그렇죠? 금감원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거 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왜요? 진짜 이 투자는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판단 한번 해보면 얘가 지금 당장은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반도체 쪽이 이렇게 조금 시세를 냈잖아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얘가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멀리 본다면, 업황 분석을 한다면 이 기업은 지금 불황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호황기가 아니라 불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인 거고 다시 또 큰 시세를 봤을 때는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고민할 바에 저는 빨리 이 버스에서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돈이면 지금부터 비중을 줄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뭔가 아쉬움이 남겠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고 35,000원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고 제 돈이면 여기서부터 그냥 팔기 시작을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일 만약에 3만원이 되면 3만 1,300원에 팔걸이라는 생각 때문에 못 팔아요, 결국은. 여기서 또 2만 7,000원 되면 3만원에라도 팔걸 하면서 못 팔아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는 올라올 때 해야 돼요. 올라올 때 더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내일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략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면 족족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만 5,000원까지 갈까요? 3만 9,000원까지 갈까요? 그거는 개인 바람이에요. 그렇게 기도 매매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올라가면 배가 아프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큰 뜻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 제 돈이면 저는 오늘부터 분할 매도 절반 매도 오늘 당장 실행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H 바텍이고요. KH 바텍이고요. 매수가란 비중이요? 1만 3,500원에 10%요. 1만 3,500원에 10%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아니, 두 번 나눠서 11,000원 정도 됐다. 한 번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낮춘 거예요. 아, 매수가를 낮추셨네요. 네. 그럼 지금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왜 탈출을 안 하시고 계시나요? 그냥 바로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맞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주식을 할 때 맞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업을 같이 한 번 해볼래라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문가 일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한 번 해보는 게 낫겠습니까? 전문가 일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맞겠습니까? 전문가 하는 게 나을까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욕도 되게 많이 먹고 하는데 그거 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많이.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쪼던 거 하면 이게 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걸 자꾸 맞다, 아니다를 맞추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내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게 맞을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지는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나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지 어떤 쪽이든 해볼 수 있게 되는 건데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조건 하에서는요. 주식이 그래요. 지금 팔면 내가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안 돼요. 지금 내가 사겠다고 하면 현금 들고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는 반드시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둘 다 자꾸 갖고 가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 않고 끌려다니는 거죠. 팔아야지. 내가 또는 가져가야지 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팔까? 더 갈 것 같은데? 가져갈까? 어쩌지? 아이고, 셋이 반이네? 아이고, 잘 끝났네? 에라이 모르겠다. 못 팔았네. 내가 내일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는 대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뭐에 만족할 것이고 어느 전략을 짜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매도하세요. 이거 KH바텍을 단기로 들어오신 것 같고 단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절반 정도 매도하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일 올라가면 문현진이 팔아라 했는데 급등했어. 이래요. 저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올라가든 말든 저의 매매 기준으로는 단기 투자로 해서 단기 상승이 나왔으면 수익을 내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할 수 없다면 안 파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맞아요. 지금 수익에 만족이 안 된다면 그냥 줘도 안 먹는다. 네가 다시 13,500원까지 빠지더라도 난 여기서 안 팔아. 나는 15,000원 이상 정도는 돼줘야 나가지야. 야, 15,000원까지 올라와봐. 그럼 내가 팔아줄게라는 마음으로 버티시거나 아니면 난 이 정도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족하는 만큼 팔아야 되겠어. 다 팔 수도 없을 것 같고 3분의 1 정도만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내려간다면 뭐 본전에서 정리를 하지. 그래도 3분의 1으로 수익을 봤으니까 난 만족해. 라고 타협을 보던지는 시청자님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략이 없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건 점쟁이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전문가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할까를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저라면 보통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홀딩을 해서 조금 가져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정도 급락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을 저는 만족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는 못 팔더라도 한 20%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나머지로 한 15,000 이상까지 가져가되 만약에 13,500원까지 빠진다면 저는 다시 또 물리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13,500원에 전략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실 때까지 녹화 방송을 조금 많이 돌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대로 짜야 되는 구간이다. 저는 지금 일단은 홀딩 한 비중을 한 5분의 1 정도만 줄이고 홀딩에서 15,000원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슈팅권에서 바로 가야 되는 정리를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분할 매도에서 수익을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밑으로 밀리면 역시 본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굳이 다시 한 번도 눈 뜨고 지켜볼 필요가 없다. 팔고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전략 매도했다가 재진입 가격을 노려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갔다가 강연회가 언제 또 진행이 되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창원과 울산에서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창원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컨벤션 센터로 오셔서 오프라인 강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1시에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오신다면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려놓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8870원에 35% 정도 지금 3번에 걸쳐 샀는데요. 빨간불이 어느새 떴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3번에 걸쳐 사시는 그런 어떤 매수 습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 상당히 좋고요. 분할 매수와 함께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분할 매도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분할을 하면서 매도는 한 번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 좀 많거든요. 분할 매도하세요. 오늘부터든 내일부터든 뭐 몇 프로든 간에 내가 정한 대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나 매도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매도의 기준은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나는 3% 수익 구간 5% 수익 구간 7% 수익 구간에서 팔 거야 라고 하던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5% 10% 15%가 나온 것 같아. 또는 나는 10% 20% 30%가 나온 것 같아. 야 3번에 걸쳐 팔 필요가 뭐 있니? 난 2번에 걸쳐 팔래. 20%랑 40% 때 팔래. 라는 식으로 어떤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를 예측을 하는 거지. 그걸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추려 가지 마시고 올라오면 아 이게 지난번에 12,5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기업이구나. 그럼 12,500원까지 올라오면 40% 정도 올라올 텐데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최고점에 팔겠니? 됐어. 40%까지 챙길 생각 없고 15%랑 30%에서 난 잘라서 두 번에 걸쳐서 매도해야 되겠어. 라고 계획을 짜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매매 방식이고 그게 매매 기준이고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법이라는 게 뭔가 비밀스러울 거야. 대단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끔 내가 정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가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뭐래요. 기업이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을 좀 내리시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항상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트롱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매수가가 이렇게 아래쪽에 잡혀있는 건 굉장히 분할 매수를 잘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데 저는 만 원대와 만 천 원대를 목표로 잡고 한 번씩 나눠서 팔면 되지 않을까. 세 번 분할을 했다면 올라갈 때도 만 원, 만 천 원, 만 2천 원 해서 그냥 분할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파트롱이라는 기업은 앞으로 전망이 좋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는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만 지금 휴대폰 부품업종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쌓여서 가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서 누가 핸드폰 바꿔요. 할부 이자도 비싸 죽겠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이 덜 팔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놓여진 거죠. 가면 갈수록. 몇 년일지 모르지만 이 경기 침체기 동안은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 우상향하고 티어 올라가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냥 아주 차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자. 만 원부터 저는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바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ICT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네요. 일단은 이거는 5,5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5%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익 중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 파트론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13,000원, 14,000원까지 올라가면 빠지는 성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ICT는 어떤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고점이 6,500원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도 6,500원까지 올라오면 밀릴 수 있구나.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 여기가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올라왔구나. 그럼 나는 단기적으로 볼 건가? 장기적으로 볼 건가요? 장기적으로 볼 거면 잔파도에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볼 거면 잔파도에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본다면 얘는 9,000원부터 4,000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입니다. 멀리 볼 거면 4,000원까지 내려갈 각오를 하고 홀딩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가까이 볼 거면 지금 여기서는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차트를 볼 건지 장기 투자를 할 건지를 좀 정해라. 집 앞을 나갈 건지 유럽 여행 갈 건지를 정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놓고 제가 유럽 여행을 갈까요? 집 앞에 슈퍼를 갈까요?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할 건지 정하지 않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짐을 엄청나게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와서는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면 유럽 여행 가시려고 그렇게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멀리 가실 생각입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어디 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그냥 이왕이면 한 100미터 안에만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짐을 왜 그렇게 많이 들고 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 보면 멀리 갈 건지 장기로 갈 건지 가까이 갈 건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짐부터 싸들고 나오거나 홀라당 와가지고 유럽 여행 갈 건데요.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는 건지 단기로 보는 건지 몰라도 매수가를 보면 단기로 본 거예요. 매수가가 4천 원에 가까워야 장기로 보는 건데 이거는 단기로 봤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집 앞에 가라. 그냥 차트로 봤으면 차트로 끝내라. 포스코 ICT가 어떤 기업인지 알 필요가 없다. 차트는 6,500원까지 올라오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반 확률이면 반 정도는 팔아내라. 그래서 반은 획득해놓고 나머지로 지켜보면 되지 않느냐. 내 돈을 전부 걸어놓고 결과를 보지 말고 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서 나머지로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동해드리고요.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건 7,000원에서 7,000원 2,300원까지 올라오면 바로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000원대를 목표로 잡으시고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익절가를 조금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내려가면 또 5,000원까지 또 빠진다는 거니까 6,000원 한 200원, 6,100원 정도 밀리면 익절하셔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사시는 형태로 차트 매매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천보고요. 어떤 거요? 천보. 천보고요, 맥스커란 비중이요? 27만 5천원. 27만 5천원에? 30%. 30%. 네. 저는 요즘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이쪽으로 엮여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분위기에 놓였는가라고 하면요.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아주 안정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당장 팔아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약간 뚫어냈기 때문에 당장 오늘 파세요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고 지금은. 저라면 이거는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고 지켜볼 것 같아요. 우리 왜 친구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그냥 퍼즐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앉아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하고 다 싸놓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뭔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자 하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퍼즐로 있던 사람들 어때요? 그때부터 주섬주섬 뭔가 챙기려고 하면 늦잖아요. 그죠? 네. 그 차이를 좀 두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지만 언제든지 꺾여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팔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전화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매도할 준비만 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그냥 홀딩에서 가져가시되 팔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매숟가락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거 지수가 저는 2,550포인트까지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튀어오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있는 자리란 말이죠. 지금 지수가. 그러면 얘는 한 28만 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전 정도 또는 안전하게 약수익권에서 좀 정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파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25만 5천 원짜리, 25만 7천 원짜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가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25만 5천 원짜리가 밀리게 된다면 약 손실인 상태인데요. 그냥 거기서 잘라내자는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략 매도하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27만 5천 원 이상까지 들고 가고 싶다면 25만 5천 원에 손절할 각오를 하시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매도하시면 25만 5천 원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 26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면투입니다. 기라유태. 어떤 거요? 기라유태요. 기라유태. 기라유태기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8천 원의 10%요. 8천 원의 10%요? 네. 그래요? 일단 이 기업 왜 사셨죠? 이게 프라메스에서 그리에 그때 이 만 얼마일지 그때 산 겁니다. 일단 기라유태기 하고 있는 업황은요. 멀리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재료를 만들어서 괜찮은데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고객사,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이런 걸 이렇게 다 고객사로,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그 고객사, 대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이 기업을 쓴단 말이에요. 이 기업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만들 거니까 공장 자동화 시스템들 너희가 좀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줘 하면서 여러 가지 하청 기업을 쓸 거 아니에요. 건설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니 뭐니 재고가 쌓여가가지고 공장 안 돌리네 만에 하고 있는데 공장을 더 지을까요? 상황이 되게 안 좋지 않나요? 그죠? 그럼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해드렸는데 저는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까지 뭐 2020년에, 2021년에부터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분간은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얘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폭발적인 힘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 폭발적인 힘은 좀 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힘없이 계속 움직일 거라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시청자님도 이거 갖고 계시면서 아셨겠지만 약간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를 반복을 해요. 그냥. 약간 파도와 같아요. 파도도 잔잔하다고 하지만 파도가 이렇게 일렁일렁하면서 있잖아요. 호수도 아무리 잔잔해도 바람이 좀 불면 이렇게 물결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전망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8,000원, 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회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은 만 원에 가깝게 또는 9,000원에 가깝게 팔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힘 있게 빵 올라가는 거 아니더라도 힘 있게 올라와주면 너무 좋고요. 여기다가 얘는 품절주라고 하는 주식수가 굉장히 부족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의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매수세가 한 번에 몰려들어오면 상한가가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 계속 매도를 아침바다가 그냥 걸어놓으시면은 일시적인 상승에 바로 딱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마다 숙제처럼 8,500원 정도나 8,200원 정도부터 해서 분할 매도로 그냥 판다고 딱 걸어놓으세요. 아침마다 그냥. 팔리든 안 팔리든. 그래서 팔리든 안 팔리든 걸어놓고 있다 보면은 장중에 잠깐 올라왔다 빠져내려간다면 시청자님은 자연스럽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먼저 분에 내가 기다려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어디야 이렇게 상황같이 해가지고 잘 나왔나요? 잘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번에도 잘 나오시길 축하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번주 9만 6천원에 30% LG. LG요? LG. LG. LG고요. 9만 6천원에 30%요? 네. 갑자기 웃으세요. 왜? 일단.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1년 넘은 거는 어차피 뻔하죠. 지금 뭐 제가 사지 말했던 시계 샀으면 물리는 건 뻔하고 일단 저는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요. 1년 반 동안 현금 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발 좀 사지 말고 팔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작년 초 정도에는 현금화하세요. 현금화 80%까지 오지. 현금 갖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물려있는 건 뻔할 뻔 짜고 어차피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물릴 거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LG가 다행스럽게도 7만 원에서 8만 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어쨌든 이거는 2022년 들어오자마자부터 크게 안 빠지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 말은 LG가 위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요. 당장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막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증가한 것들이 주가에 한 번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시장 상승세가 나왔을 때 본전에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더 유리해요. 30%나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전에 한 번 팔아내시고 이번에 느끼셔야 되는 것은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샀으면 나는 지금 본전 찾을 때 남들은 수익 받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려왔을 때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잘 팔고 나오셔서 다음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이건 홀딩하세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하시는 거 보면 차트를 보려고 하시는 건지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투자라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차트, 매매를 하는 거 보면 차트만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차트를 보고 매매할 거면 그냥 차트만 봐라. 기업의 내용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업 내용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빠지지 마시고 차트만 보셔도 괜찮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